뀌께요, 줘봐요. 드세요. 괜찮아요? 내 혀는 괜찮아요. 아니, 죽이 괜찮냐고요. 괜찮아요, 드세요. 죽에서 입냄새가 나는데. 정성으로 달인 거예요, 드세요. 정성으로요? 드세요. 맛있어요? 너무 맛있어요. 잘 먹는다. 들어와요, 들어와요. 우리 같이 먹어요. 아니, 우리 옥분이 매운 거 못 먹으니까 내가 기다려봐요. 먹어봐요. 병경, 나 매운 거 잘 먹어요. 못 먹잖아요. 이따가 먹을게요. 먹어요, 먹어. 나중에 먹을게요. 먹어. 나도 죽 먹었잖아, 먹어. 진짜 이따가 먹을게요. 먹어. 이따가 먹을게요. 이따가 먹을게요. 이따가 먹을게요. 이따가 먹을게요. 이따가 먹을게요. 이따가 먹을게요. 내가 지금 와야겠다. 아니, 영광 허리도 안 좋은데 줘봐요. 아유, 옥분이 허리 아픈 거라 내 허리 아픈 게 낫지요. 계세요. 무슨 일이에요? 여기 계곡이 좋다고 해서 왔어요. 여기 오션비예요, 아주. 오빠. 오빠? 자기야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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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아유, 아유. 아유, 아유, 아유. 아유, 아유, 아유. 아유, 아유, 아유. 아유, 아유, 아유. 우리 빨리 수영하러 나가자. 그래, 그래, 그래. 자, 여기 왔으니까 마음껏 먹고 마음껏 놀다 가요. 아유, 아유. 어, 베낌읍시다. 맛있겠다. 맛있죠? 역시 할머니 손맛이 최고예요. 아, 딱 할아버지 입맛이에요. 아유, 그렇지. 아, 영광 내가 저기 우리 손님들 먹게 음료수 좀 내오게요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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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아유, 난 누렁이 밥이나 줘야 돼. 누렁아. 아유, 누렁아. 아유, 잠깐만 있어봐. 내가 뼉 담궈 줄게. 야, 이놈의 자식아. 야, 이놈의 자식아. 아, 영광님. 아, 영광님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. 아, 이놈이 내 앞에서 상모를 돌리는 통에 내가 그 상모를 피하려고 뒤로 넘어뒀다가 목이 이렇게 다친 거 아니여? 아유, 상모를 형님이 잘 피해야지. 이게 뭐가 어렵다고. 피해 보고. 아유, 자식이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자빠랐어, 인마. 아유, 왜 그래요? 아유, 뭐 하는 거야? 다른 데 가서 싸워, 어? 오빠, 나 수영으로 갈 때 뭐 입는 게 예쁠까? 글쎄, 뭐 입는 게 예쁠까? 음, 래쉬가드 입을까? 음, 그것도 예쁠 것 같다. 음, 아니면 비키니 입을까? 그것도 예쁠 것 같은데? 아니, 근데 자꾸 옆에서 누가 듣고 있는 것 같아. 에이, 누가 듣는다 그래. 어홍, 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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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,똥, 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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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. 넌, 아무도 안 했는데 죽어듣는다 그래. 아이래? 그럼 우리 수영하러 빨리 나가자. 수영하러 가기 전에 우리 뽀뽀 할까? 아, 뭐야? 쑥스럽잖아. 뭐가 쑥스러워. 아, 뭐야. 아, 뭘. 이 놈 와 봐. 몰라 뭐. 식혜 먹어요! 아이고! 우리 도라이! 우리 도라이! 우리 도라이! 뭔들 하는 거예요! 이 개가 상모를 돌리고 이 개 도라이를 봤나! 개 도라이! 진짜 양아치들을 또 왔어 또 왔어! 이 영각 팽이를! 개만도 못한 영각 팽이를! 아휴! 내가 진짜 저런 영감을 내가 데리고 60평생을 살았으니 입과 드레스 다 필요 없어!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! 이거는 필요해!